세종시가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고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일손 돕기를 원하는 농가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마련된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고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촌 일손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관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